언니 그 집에 가있대 그 집에 가있다니? 새로 찾은 가족한테 가있다고 아니 이게 뭔 말이야? 아니 걔가 거길 왜 가? 누구 맘대로 그 집을 가? 아니 이놈의 집을 내가 그냥? 누나 누나 어디가? 우리 딸 어딨어? 우리 딸 내놔요! 사돈 고정하시죠 아니 우리 자식 우리가 데리고 있겠다는데 사돈이 왜 이렇게 우악스럽디야? 이 사람들 봐 이제 하다 하다 안되니까 남의 딸 도둑질까지 해? 내 딸 어딨냐고 그만해 누나! 그만해요 형님! 우리 딸 어디다 숨겨놨어요? 잘난 사모님께서 씨 도둑질도 아니고 애 도둑질을 해? 아주머니 그런거 아니에요? 봄이 몸이 좀 안좋아서 그런건데 아니 엄마! 아이고 봄아! 아이고 이 운팡스러운건! 네 맘대로 여기 숨어들어서 뭐하는거야! 엄마 그게 아니라... 말씀이 심하시네요! 숨어들다니요! 오늘 봄이 회사에서 험한 일 당해 기운 없는걸 제가 잠시 데려다가 채웠어요 1분 1초라도 우리에 데려갈 요량이었으면 나한테 먼저 허락을 맡았어야죠! 엄마! 가자! 더 긴 말할거 없어! 엄마! 잠깐만요! 여기까지 오셨는데 앉아서 얘기라도 나누다 가시는게 얘기도 들어봤자 뻔하죠! 우리 애 데려가겠단 말 하려고 그러는거 아니에요! 가 엄마! 실례 많았습니다! 엄마! 한 번만 더 이런일 있으면은 내가 이름의 구석 다 뒤집어 엎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요! 나 경고했어요! 가자! 각시야! 가자! 아니... 어... 아니 그.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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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치샘이 들려! 치샘이... 아휴... KBS